내 피부 어떡해 옛날 요즘 늦게 자고 해가지고 피부가 다 난리가 났어 이 어두운 것 좀 봐 그래서 바로 이 니들샷 닥터 바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니들샷 100 썼을 때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? 근데 닥터 바르고 니들샷은 통증이 하나도 없는 니들샷 300이라는 점 우선 세럼을 한번 발라줄게요 그래도 좀 쫄리니까 우선 이 정도만 미쳤다 제가 이 니들샷을 쓰는데 정말로 하나도 안 아픕니다 제가 여기 모공이랑 요철, 건조함 이런 게 좀 심하거든요? 피부가? 과연 3일 동안 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보자 이렇게 3일간 발라본 결과 여기 부분은 여기 모공이 조금 줄어든 게 있고 벌써 조금 여기 특히 이 부분 모공이 좀 줄어든 거 보니 오랫동안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